그러니까 아직 때 어떻게 맞네 근데 그때보다 더 날씬한거 아니야? 허벅지가 허벅지가 그때가 더 뚱뚱했나봐 그때 허벅지가 꽉 켜가지고 딴 또끼 또끼야 아 이제 일어나고 싶어? 아냐 응 어라? 일어서! 아이쿠! 일어서! 아이쿠! 일어서! 편해? 편해? 불편해? 다리가 너무 길어? 지우? 응 어디 올려놓으면 짠! 귀여워 지우 애기 때 애기 때 여기 앉아서 이유식 먹었는데 지우야? 그래 거기에 하는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가야 하자! 아 아 아